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아는 영어를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하이빅쌤입니다. 여러분 이 두 문장 차이 느껴지세요? 하나는 I stopped buying coffee 그리고 I stopped to buy coffee. 두 문장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.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. I stopped buying coffee. 이 문장은 buying coffee. 이유가 있어서 이제는 안 마시는 거예요. 더 이상 사지 않을 거야. 비싸서 혹은 건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라는 의미예요. I stopped buying coffee. 커피 마시는 걸 더 이상 안 할 거야. 커피 사는 거 더 이상 안 해. 근데 I stopped to buy coffee. 이 문장은 I stopped walking in order to buy coffee. I stopped walking in order to buy a coffee. 이런 문장이에요. 무슨 의미예요? I stopped. 멈춰선 거예요. 무엇을 하려고요? To buy coffee. 커피를 사려고 멈춘 거예요. 앞에는 똑같은데 buying coffee와 to buy coffee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 영어는 동사가 참 중요해요. 메인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뒤에 뭐가 오는지 결정이 돼요. I finished cleaning my room. 이 문장에서 finished처럼 어떤 단어들은 동사 뒤에 ing가 붙는 동명사하고만 같이 쓰이는 동사가 있어요. I finished cleaning my room. 이렇게요. I finished to clean my room. 이렇게는 안 돼요. 나는 내 방을 치우는 것을 끝냈다.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목적어가 온 거죠. 근데 반면에 I decided to sell my car. 처럼 나는 차를 팔기로 마음 먹었어. 결정했어. 에 decide 처럼 뒤에 투부정사만 오는 동사들이 또 있어요. I love playing tennis. 그리고 I love to play tennis. 이 두 문장은 완전히 의미가 똑같아요. 그래서 love 처럼 뒤에 투부정사가 오든 ing형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의미가 쓰이는 동사도 있어요.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진짜 때려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나도 알아요.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안 외워지는 거예요. 뒤에 투부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틀려봐서 익숙해지면 어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맞게 나는 말하는 건데 이게 가장 베스트인 거 아시죠? 막 감지 써가면서 Remember, Forget, Regret, Stop, Go On 이런 단어들은 뜻이 막 달라진다. 이렇게 외우면 평생 써먹지를 못해요.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영어를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어떤 문맥에서 이 표현을 쓰였는지 나한테 스며들게 스토리가 있는 그 맥락 속에서 많이 듣고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. 우리 인트로에서 봤었던 것처럼 I stopped buying coffee 하고 I stopped to buy coffee 이렇게 Stop처럼 뒤에 동명사가 오느냐 아니면 투부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많이 없어요. 다섯 개 알려드리고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왔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특징을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2024년이 50일도 안 남았네요. 올해 영어 공부 목표 달성하셨나요? 내 목표가 영어 스피킹 초급에서 벗어나자 인데 아직 시작 못하셨다면 정말 고민해서 만든 스피킹에 필요한 모든 걸 담은 프로그램을 추천드려요.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베스트 강의로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표시로 Farewell 2024 이벤트를 단 열흘간만 진행합니다. 굿바이 2024 프로모션인 만큼 제 주특기인 연음 강의와 여행여어 강의도 맛보기로 추가로 넣어드렸어요.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. 이벤트는 1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. 첫 번째는 스탑이었고요. 두 번째 동사 Regret I regret saying that I regret to say this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? 자 I regret saying that 그러면 그 말 한 걸 나는 후회해란 뜻이에요. 그리고 I regret to say this 이러면 To say this 이 말을 지금 하게 되어서 나는 지금 되게 유감이야 라는 뜻이에요. 첫 번째는 그 말 했던 걸 후회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야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느낌인 거죠. 그러면 I regret saying that I regret saying that 이미 말한 것을 후회해 I regret saying that I'm sorry I regret saying that 아 내가 그 말 하지 말고 I shouldn't have said that I regret saying that I regret saying that 뭐다? 그 말 한 걸 후회해 이미 얘기한 거예요. I regret to say this I regret to say this 투 부정사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I regret to say this 아 이 말을 하게 돼서 내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얘기 소식 전할 건데 이 얘기하게 돼서 진짜 유감이야 라는 뜻으로 Regret이 사용됐어요. 투 부정사는 뭐 하려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미래가 느껴지는 거고요. ing가 붙으면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나 이미 하고 있어라고 할 때 I'm doing it 이러잖아요. I am doing it 처럼 ing에 붙으면 이미 하고 있는 느낌 과거의 느낌이 있다. Number three Remember I remember locking the door I remembered to lock the door 어떻게 다를까요? I remember locking the door 그러면 이미 문을 잠근 거예요. 그래서 문을 잠근 것을 나는 기억해 I remember locking the door 나 문 잠갔다니까 I remember locking the door I remember locking the door 근데 I remembered to lock the door I remembered to lock the door 이러고 근데 여기서 Remember to lock 하면 Remember to처럼 들리니까 Remember의 과거 동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. 이거 왜 그러냐면 Remember that D와 To의 T가 만나서 혀의 위치가 완전히 똑같아서 한 번만 발음합니다. 그래서 들리기로는 I remember to lock 라고 I remember the to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거예요. I remember to lock the door 이렇게 소리내주시면 돼요. 자 I remembered to lock the door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? 투부정사는 미래형이니까 미래적인 느낌이 드니까 기억한 거예요. 뭐하는 것을 문을 잠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어. 아 나 문 잠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했다. 맞다 그래야지 I remember to lock the door I remember to lock the door 나는 문 잠근 거 기억해 나 문 잠갔어 I remember locking the door I remember locking the door Number 4 Forget 있다 라는 뜻이죠 I forgot meeting him I forgot to meet him 여러분 하나는 만난 거고요 하나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뭐가 만나지 못한 걸까요? 답은 I forgot to meet him I forgot 과거 동사이기는 하지만 후부정사는 미래성을 띈다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만나기로 했었던 것을 까먹었어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. I forgot 까먹었으니까 I forgot to meet him 그러면 그와 만나기로 했었던 것을 까먹은 거예요. 또 맨 마지막에 meet him 이라고 했을 때 meet him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죠? 이거 왜 이렇게 발음해요? 힘처럼 대명사의 H 발음은 잘 발음하지 않아요. 원어민 될 습관이기도 하고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서 그래서 meet him 이런 식으로 티를 굴려서 소리 내셔도 돼요. meet him 근데 I forgot meeting him 그럼 무슨 말이에요? 그랑 만났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. Oh, I forgot meeting him 아, 맞다 그 사람이랑 만났었는데 만났었던 사실을 깜빡한 겁니다. I forgot meeting him 만났었던 걸 까먹었어. I forgot to meet him 그랑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만나는 걸 까먹었어. And finally, number five She went on talking about a boyfriend She went on talking about a boyfriend 여러분, go on 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? 계속 하단한 뜻이에요. Go on Go on Please go on 그러면 계속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. 자, 그리고 한 문장 조금 길어요. She stopped talking about a job and went on to talk about a boyfriend 자, 이 두 문장은 의미가 다른 게 확실하게 느껴지시죠? She went on talking about a boyfriend 그러면 계속해서 남자친구 얘기를 한 거예요. She went on talking about a boyfriend forever 그러면 평생 동안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것처럼 계속해서 끊이잠 않고 얘기를 했다란 뜻이에요. She went on talking about a boyfriend She went on talking about a boyfriend 근데 She stopped talking about a job and went on to talk about a boyfriend 이거 무슨 말이에요? 확실하게 느껴지죠? 그녀의 jo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멈추고 went on to talk about a boyfriend 내용에 이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예요. and went on 그리고 옮겨 탄 거예요. 다른 걸로 이어간 거예요. 뭘로? 아직 안 한 거 to talk about a boyfriend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went on 새로운 것을 시작한 느낌인 겁니다. 첫 번째 went on은 계속해서 하다란 뜻이고요. 끊임없이 두 번째 went on은 다른 것을 하려고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. She went on to talk about a boyfriend She went on to talk about a boyfriend 투부정사니까 아직 안 한 거 미래성이 느껴지는 거예요. 우리 같이 온 알아본 Stop, Regret, Remember Forget, Go On 이 다섯 개의 예시는 그냥 한 번 알아서 그냥 외우지 말고요. 반복적으로 말해보면서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크게 크게 말해보세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Bye-bye! Bye-bye!